제가 1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정말 중요한 이 부분 농사의 결과물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농사의 결과물이 진짜 뭐예요 농사의 결과물은 10m 하우스에 니 몇 개 달래 그리고 곰이 낙하가 얼마고 이게 정말로 결과물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다잖아 이게 다야 근데 이거를 너무 계산 안해 진심으로 어 원래 농사는 2 3 4월 해가지고 백박스 따면은 얼추 얼추 맞았어 근데 이게 자꾸 온도가 바뀌면서 이 기준이 자꾸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올해는 확실히 2 3 4 2 3월에 백박스가 이 백박스 진짜 기한해요 올해는 좀 힘들어 그리 2 3월 한 50박스 용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어 2 3 4월에는 충분히 150박스를 따야 되요 그리 4월에는 충분히 백박스가 나온다는 거지 왜 이때는 온도라든지 이게 모든 게 좀 많이 안정화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걸 계속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러면 2 3월에 50에서 100박스 따려면 어 한 텐기에 철근 한 텐기에 몇 개가 달려야 되노 이거 이걸 계산을 해보려야 돼 이걸 그럼 계산해다가 그리고 항상 표현하는 거 물 온도 환기 이거를 좀 안정화 시켜봐요 안정화를 왜 순이 많이 하시냐 왜 순이 뜨냐 왜 열매가 안달리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물 온도 이 환기에서 잡아 내야 된데도 이런 부분들을 자 어떻게든 이사물이 진짜 50에서 100박스 따야 되요 자 근데 그냥 따는 게 아니고 이 품질도 어느 정도는 올려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런 얘기를 어 이게 품질은 결국은 cn율이야 cn율 내가 이 식물한테 뭘 주느냐 이거지 뭘 먹이느냐 여기에서 이 품질이 결정이 되잖아 자 농사 소위 말해서 랭킹들 시세 잘 받는 분들이 표현하잖아요 자가탭이 해야 된다고 누가 봐도 농사는 자가탭에서 정말 맛있는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왜 cn율이 맞잖아 cn율이 숲이랑 질소 똥 여기서 나타나는 cn율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건 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도가 높아진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비 기비에도 똑같아 이미 추비에 cn율 똥이 들어갔으니까 쥐소가 들어갔으니까 따로 이제 c쪽에 인산이나 칼슘이나 자 그리고 이제 규산 고토 이런 쪽으로 베이스 잡아서 기비도 cn율을 맞춰 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 됩니까 자 근데 기비에 뭐 유박이 이런 분 이렇게 넣어가지고 순을 띄우는 분들에게서 이것도 안 맞잖아 이것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된데도 투비도 똑같고 투비도 똑같이 cn율을 맞춰가지고 비료주를 해야 돼 그리고 c는 뭐 자 인산 칼슘 이걸 이제 자 이 성분이 식물이 흡수가 되면은 확실히 작물 땡기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 이걸 단순히 c라고 표현을 되잖아 그리고 이제 n은 당연히 질소겠죠 우리 아미노산에 뭐 인산 아미노산에 칼슘 이런식으로 자기만의 1 2 3차 나는 어떤 식으로 비료를 주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도 이래야지 자동지사 이 품질이 높아진다 이해가 안됩니까 이미 검증이 된게 있잖아 저랑 하시는 이 거래처들은 1 수량이 세법나 왜 저는 골물 주니까 골물에서 이 수량이 어마하게 터진대도 자 그리고 2 어 각 공판장의 랭킹 제 거래처가 1등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 맛이 있으니까 맛이 이미 저는 제 거래처에 수량과 맛을 다 답을 줬대도 이미 자 근데 이런 분도 계속 자 2 3년 뭐 3 4년 제 방식대로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자기만 해야지 비로 쓰는 법이지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 써서 이 열매 품질이 바뀌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게 안 맞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뭘 하든 좋아 근데 수량과 이 맛 이거를 높일 자신이 있느냐 이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떤 방식이든 좋아 어떤 비로든 좋아 근데 이 결과물 이 열매라는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미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미 이미 어떻게 하면 수량이 꼴 고미나가를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과정을 제시하면 돼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죠 왜 나는 15년이 한 시간 또한 계속 어 이걸 보면서 계속 기준을 기준을 대입을 해주는데 그리고 흙 흙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흙에 따라 이 자 흙에 따라 보수력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물을 가진 힘이 달라져 그리고 뿌리가 여기 있죠 뿌리가 자 뿔뿔뿔뿔 기 내려갑니다 근데 계속 여기 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뿌리는 여기서 그냥 놀아 이해해야 됩니까 물이 한 번씩 끊겨야 돼 끊겨서 뿌리가 내려가야 돼 이 뿌리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물층이 형성이 되면 뿌리가 안 내려간대도 뿌리가 여기서 계속 놀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열매가 많이 달리면 무너진대도 그리고 이것도 흙을 만들 때 개선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이 단지는 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하우스 하우스 사이 여기 배수를 더 까 더 까서 물을 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데도 이렇게 해야지 이 실질적으로 뿌리가 내린 이 하우스 안에 흙에는 수분이 좀 더 더 수분을 수분의 이제 높낮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표현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해야 돼 자 반대로 너무 내 땅은 물을 덜 가진다 이러면은 찰흙을 넣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흙은 흙이 물을 가지게 하되 자 어 그 물의 높이를 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어 이 단지에 물이 많으면 이 물에 변화가 안 생긴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이 농사라는 게 흙과 뿌리 그리고 물 이 관계에서 많이 자주 주기 때문에 그리 제가 다 좀 습답이 있는 농가에서 확실히 열매가 덜 끊기고 계속 달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응용하는데 습답을 만들대 자 어 물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습답이 아니고 물이 밖으로 나가는 습답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량이 터진대도 수량이 열매가 안 끊기면서 계속 수량이 터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내야 되고 제가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면 어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농사의 절대적이야 제가 뭐 이 비로 좋다 이게 아니야 비로는 진짜 5대 비로의 미량 요소를 1 2 3차 3번 줄 동안 다 나눠서 주면 돼 그러면 그게 다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제발 진짜 이 수량과 이 품질 안 바꾸면 농민으로서 하아 노원이 될 수가 없어 이왕지사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정말 맛있는 열매를 좀 공급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과 신론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표현하는 거고 자 근데 결국은 농민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냐 안하냐 여기 따라 어차피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근데 서로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더 멀리 내다봅니다 자 정말 간단해 농민이 농사가 점점 안된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가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쪼록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